kbo 전국구 최고 인기구단을 자부하는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마침내 흑역사를 끊어냈습니다. lg는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3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kt 위즈를 6대2로 제압해 시리즈 4승 1패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한 1994년 이래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탈환으로 외국인 선수 제도가 1998년 자유계약선수 fae 제도가 1999년에 도입된 이후 lg는 현재 프로야구의 근간을 이루는 두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우승 샴페인을 터뜨렸는데요. 1994년 우승 당시엔 외국인 선수가 없었으나 올해에는 잠실 내수 켈리와 lg 외국인 타자 잔혹사를 끊어낸 오스틴이 우승의 주역으로 한국야구 역사적인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편 lg 트윈스는 그동안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항상 다른 구단보다 돈을 적게 쓰는 것도 아니었으며 티가 나게 잘 못쓰는 것도 아니었지만 한국시리즈는 lg 트윈스를 30년 가까이 외면했는데요. dtd 암흑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2000년대 이후에는 구단의 팀 색깔과 장점마저 지우는 불행의 근원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이광환 전 감독이 중도사퇴한 1996년 이래 lg를 이끈 사령탑은 무려 12명으로 또한 구단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2002년 팀을 한국시리즈로 인도한 김성근 전 감독은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꾸준히 하위권을 맴돌던 나머지 감독들도 계약기간은 사수했으나 재계약은 없었는데요. 한편 감독도 감독이지만 lg가 29년 만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2019년 차명석 단장의 부임과 괴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lg 투수 출신이자 투수 코치로 25년 이상 lg 트윈스와 인연을 맺은 차단장은 선수와 구단 그리고 코치진의 사정을 점령하며 팀의 전력 정상화를 추구하고 이는 서서히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수 스카우트 육성 1군 성적의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lg는 2019년 이래 5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어느덧 가을야구 단골손님이 된 것입니다. 차단장 부임 이후 lg 트윈스는 한국시리즈 우승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지만 결론적으로 우승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큰 경기 경험이 적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었는데요. 이러한 분석은 작년 재계약이 유력했던 류지연 전 감독이 교체되며 꾀돌이 영갈량에게 lg 트윈스의 감독자리가 돌아갔고 올해에도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완전체를 이룬 6월 27일 이래 내내 1위를 달려 결승선을 가장 먼저 꼬리나게 됐습니다. 올해 lg 트윈스는 영감독의 관리약으로 투타의 전력을 튼실히 채워나갔다는 평가이며 정우영과 고우석에게 의존하던 필승 개투조에 백승현 유영찬 김진성 함덕주라는 새로운 얼굴이 가세했고 벌떼 불패는 한국시리즈에서 맹위를 떨치게 된 주된 요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감독의 철저한 준비와 선수들의 잠재력 폭발이 어우러진 lg는 결국 정규리그 4위로 밑에서부터 올라온 2002년에 이어 21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했고 체력 고갈로 고전했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국시리즈 직행팀의 체력 우위와 1등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드디어 챔피언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10년의 암흑기 이후 10년의 체력 다지기로 lg가 다시 한국 프로야구의 중심에 섰으며 전국구 야구 흥행팀 쌍둥이의 우승은 앞으로 kbo 흥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